자 7월 25일 지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 짚어볼게요. 저희가 엠바고 시간 맞추느라고 시간을 11시가 아니라 오후 4시로 변경했고 라이브가 아니라 편집본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만 다를거고요. 혹시 전체 개편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환경코리아마켓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한번 나오는 세법개정안 올해는 어떤게 바뀌었냐? 일단 상속증여세가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군부를 떼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바뀔 줄은 몰랐는데 과표구간과 세율을 모두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속이랑 증여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증여는 살아계실 때 주는거죠. 그냥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사실은 증여입니다. 일일이 잡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거에요. 자 근데 두 세금의 세율이 똑같아요. 물론 이제 과표를 따지는 과정 자체는 좀 다른데 그 정해진 과표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매길 것이냐는 똑같이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과표 구간 자체를 1억원부터 출발하는게 아니라 2억원부터 출발하도록 바꿨습니다. 과표라는거는 이제 받은거에 대해서 바로 세금 적용하는게 아니라 뺄거 다 빼고 공제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죠. 자 중요한건 과표가 30억을 초과하면 지금은 50%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표가 30억을 초과해도 똑같이 40%를 적용받도록 이 구간 하나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세율의 밴드 자체가 이렇게 좀 좁아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넓은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좁아지는 식으로 개편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구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개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표와 세율이 바뀐걸 봤고 상속세는 방금 전에 증여세처럼 이렇게 얼마를 빼주는거 이 공제를 확 바꿉니다. 그동안은 어땠냐. 만약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집을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됐다 라고 한다면은 공제를 1 플러스 2를 하거나 혹은 1 플러스 3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 혼자 외아들인 저 혼자 아버지의 부동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2번에서 기초공제 2억원이 한 번 들어가요. 2억원 플러스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2번에서 2억 5천만원이 됐죠. 여기에다가 어머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니까 어머니의 공제 최소 5억을 더해요. 이거는 최대 30억까지 가능한데 30억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좀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상속을 나랑 같이 안 받고 저 혼자 받게 되더라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7억 5천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개선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아도 10억에 대해서 바로 상속세를 때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공제하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제를 개선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1 플러스 2를 하는 방법이 지금의 계산이고 1 플러스 2가 아니라 1 플러스 3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플러스 3은 뭐냐면은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 5억에다가 그냥 일괄 공제 5억을 또 때려요. 그럼 5 플러스 5 하면은 10억이 되죠.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았는데 10억을 공제하니까 늘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에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2냐 1 플러스 3이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가 유리합니까? 자녀 공제에 저 외아들인데 혼자 5천만원 공제해봤자 2번에서 2억 5천까지밖에 공제 못 받으니까 합쳐서 7억 5천 되는 것보다 1, 3번에서 10억을 받는 게 더 공제를 많이 받는 거겠죠. 그래서 형제자매가 많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을 공제 받고 상속세를 계산하십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예정이냐 정부가 자녀 공제를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계산해볼게요. 아까 제가 1, 3번을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배우자 공제, 어머니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저 5억 해서 10억을 공제 받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바뀐 자녀 공제를 적용하면은 일단 기초공제 2억에다가 저 혼자 있어도 5억원이니까 2번만 7억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머니의 공제 5억을 더하면 우리는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부동산이 10억이 아니라 15억짜리여도 12억을 빼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1, 3번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 플러스 5는 10이니까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3억이 아니라 5억으로. 그래가지고 1, 3번 이렇게 일괄공제로 5억원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자녀가 한 명이어도 늘어나는 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없지만, 없지만 만약 누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이 아니라 5 플러스 5, 10억을 받으니까 어머니 5억, 그리고 기초공제 2억, 그리고 저와 누나 5억, 5억 해가지고 총 17억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나랑 같이 물려받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의 지분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매도할 것인지 선택할 때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복잡해지겠지만 자녀가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물려받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자녀, 3자녀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속세를 일단 줄이고 시작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의 개편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물려받게 되는 재산가액이 크게 될 경우 상속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봤잖아요. 우리 최고세일 50%였잖아요. 너무너무 높은데 공제는 자녀공제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부모가 고령이실 때 사전증여를 하는 형태가 많았죠. 증여는 10년마다 쿨타임이 찬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전증여를 해가지고 뭐 좀 이제 한 20년 사전증여를 해가지고 긴 세월에 걸쳐서 물려주시고 거기에다가 뭐 사위, 며느리를 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사전증여를 우리가 했는데 중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안까지를 끌어와가지고 기존의 증여세로 계산했어도 다시 이거를 상속세를 가져와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위나 며느리 이런 분들은 10년이 아니라 5년까지만 끊어버립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에만 사위나 며느리에게 줬으면은 그때 계산했던 증여서를 다시 상속세로 끌어오지 않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전략을 짰었는데 만약에 잔여공제가 이렇게 10배나 뛰어버리게 된다면은 상속증여에 관련한 세무사님들의 전략이 많이 바뀔 수 있고 또 앞으로 일거리도 굉장히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꾸냐? 정부는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세법 개정안에서 물가와 자산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세제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바꾸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짚어보고 있지만 오늘 나온 세법 개정안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상속증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여러가지에 걸쳐서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내용은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게시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 이후 상속받게 되는 분들부터 적용이 되고요. 물론 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저희는 정부에서 발표한,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개별 의원님들이 이거랑은 조금 다른 숫자를 말하는 개정안들을 많이 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과세 특례, 부동산으로 지방 소멸을 극복하자 시리즈였는데 이게 연초에 그리고 봄에 한 번씩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번 개정 안에서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구 감소 지역은 우리가 5년마다 지정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만 여기서 4월에 우리가 확정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수도권과 광역시들은 빼고 갑니다. 빼고 가는데 수도권에서도 이런 접경지역들은 남겨놔, 오케이. 그리고 광역시에서도 군지역은 남겨놔, 오케이. 빼지 않고 적용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주택 특례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이면 어쨌든 페널티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존의 집이 한 채 있었어. 1주택자인 상태에서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만약에 한 채를 더 산다면 더 사는 한 집을 투명주택으로 보고 나중에 네가 원래 있던 집을 팔 때 페널티를 적용 안 하고 1주택이 받을 수 있는 뭡니까? 비과세라든지 종부세에서도 다주택과 1주택이 공제 규모가 확 다르죠. 그래서 1주택자의 큰 공제, 특히 장기 보유 공제 이런 것들까지 다 적용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제적으로 어쨌든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런 표 같은 조건이 있었죠. 예를 들면 내가 울진에 원래 집이 있어서 1주택자였는데 울진에 원래 집이 있었고 이번에 또 울진에 샀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또 울진에 샀네? 이럴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울진에 집이 있었는데 3척에 또 한 채를 사거나 혹은 서울에 집이 있었는데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또 한 채를 사거나 이럴 때만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세부적인 조건을 좀 보면 일단 가액 상한을 공시가격 4억 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세에 뭐 한 6, 7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말하는 게 되겠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매년 6월 1일 나오는 날짜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집들을 적용해주냐? 이게 24년도 올해 1월 4일부터 26년 말일까지 사는 집들에 대해서 적용해주는데 밑에 또 헷갈리는 게 25년 1월 1일 이후 경정분부터 적용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이 내용이 개편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지방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집을 샀어. 근데 법이 아직 개정 안 됐으니까 적용을 이걸 못 받겠죠. 그렇더라도 나중에 가서 25년 1월 1일 이후에 경정 청구를 하더라도 적용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고 팔아도 연간 사고 판 걸 토탈 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후에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고 시행경도 고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 또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확정적으로 나중에 가서 법을 못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1주택 과세특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과세특례인데 옛날에 미분양 양도세 대책이 나오면 그때가 바닥이고 집을 사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랑 조금 달라요. 과거에는 지역에 대한 이런 차증 없이 특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산 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세 100% 감면해 줄게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걸려있어요. 일단 지역과 과액 기준이 있고 이 과세특례를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살 때 특례를 적용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조건이 세부적인 게 있냐면 일단 수도권 밖의 지역 지방이어야 되고 면적이 중형 면적대이어야 돼요. 전용 8호 이하라는 거는 8사를 말하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8사 면적 잘 보면 8사.99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의 기준이 85제곱미터로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집 지방에 있는 6억 원 이하의 중형주택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이더라도 집값이 좀 약간 높은 지역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아까랑 똑같이 25년 1월 1일 이후 경정금부터 적용해 주겠다. 지금 사더라도 나중에 가서 청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6억 조건이 약간 일부 지역들에는 정말 해당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산다는 거는 미래에 좀 오를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바닥을 잡겠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오를 지역이면서 현재 6억 이하인 집을 어렵게 찾아야 되는 거죠.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예고됐던 사항이긴 한데 상생임대주택이랑 혼인합가주택에 대한 과제층도 나왔습니다. 먼저 상생임대주택은 지금도 있는 제도죠. 이게 원래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5% 룰을 지키는 임대인에게 나중에 양도세 거주요건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여도 내가 최종적으로는 1주택자로 가가지고 그 1주택마저도 슬기롭게 엑시트할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A주택을 한 채 샀어요. 이번에 한 채 샀고 요거를 원래는 이제 뭐 조정자상지역이면 2년을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옮겨야 다른 데 가더라도 옮겨야 요 집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죠. 근데 내가 한 1년 정도 살다가 다른 집이 마음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요. 물론 두 채를 다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집을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돌리다가 나중에 요 집을 팔라고 봤더니 내가 거주기간 2년을 못 채웠어요. 1년밖에 못 채웠어. 그러면은 일단 그 일시적 2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날아가 버리죠. 내가 거주요건을 채워야 되는 집이었다면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면 근데 그런 상태여도 만약에 니가 상생임대인이니 그러면은 너 2년 채운 걸로 봐줄게. 너 못 채웠어도 2년 채운 걸로 봐줄게. 라는 거고요. 요게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이 2년이 아니더라도 장특공제를 계산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장특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요건에 따라서 40% 보유요건에 따라서 40% 최대 80%를 빼주는 아주 큰 공제가 하나 있죠. 그 장특공제를 계산할 때도 원래 내가 살지 않았으면은 요 40% 없는 거예요. 최대 40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10년일 때 40만 받을 수 있는 건데 니가 요거를 거주를 못 채웠더라도 챙길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생임대책이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연장하겠다는 거고 일단 어떻게 하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냐 일단 내가 새롭게 집을 사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직전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는 상태에서 그 계약이 끝나고 그 사람과 갱신하거나 혹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그게 또 2년짜리 정상계약이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한다면 당신을 상생임대인으로 가줄게요. 그렇게 해서 요 과세특례를 적용해줄게요. 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내가 새롭게 집을 살 때 이미 임차인이 있었어요. 세입자가 있었다면은 그 세입자는 직전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관계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계약을 갱신하는 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안 돼요. 내가 그 임차인이랑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었다면은 끝나고 나서 새로 계약하는 게 그게 새로운 상생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그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다시 산정이 돼서 그 계약이 끝나고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경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게 바로 상생임대인 계약입니다. 그래가지고 26년까지 요게 이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24년 7월에 내가 집을 샀는데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그 계약 끝나고 나서 내가 새로 계약을 맺고 또 그게 끝나는 게 2년 뒤에 끝나는 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니까 한 26년 7월에 가서야 늦어도 26년 7월에 가서야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안은 26년 12월까지로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이해가 된다고? 어쨌든 요거는 시행령 계정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 시기만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과 비교하면은 사실상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되시는 분들 있죠. 결혼을 했는데 둘 다 1주택자였어. 나는 한 채만 갖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와이프가 복덩이처럼 집을 또 하나 갖고 왔네? 근데 그럼 우리가 우리 세대가 2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혼인함과 주택이라고 해서 너네가 1 플러스 1이더라도 하나로 봐줄게. 아까처럼 하나를 투명 주택으로 봐줄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혼인함과 주택으로 하는데 요 기간이 5년이에요. 둘이 합쳤는데 일단 투명으로 봐주지만 5년 뒤에는 이게 투명이 아니니까 만약에 한 채를 팔려면은 5년 안에 팔아라. 그럼 그때까지는 비과세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줄게. 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10년입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세제 혜택 줄 테니까 제발 결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얼마만에 출생할 수가 반등했다고 했죠? 되게 국가적으로 경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장려하겠다라는 것들이 얼마 전에 나왔던 저출생 대책이었죠. 그 일환에서 혼인함과 주택의 기간이 늘어난 거고 저희가 부동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생겼어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있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실 분들이면 서로 산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자 저희가 7월 퀴즈쇼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고정 댓글에 있는 지코노미 주민센터로 오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나이를 쓰시면 안되고 몇 년 생일지 그 연도를 써주시면 됩니다. 링크에 오시면 스퀴즈쇼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세법 개정안 맞춰서 진행하느라 라이브도 아니었고 11시도 아니었지만 다음 주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큰 대책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